오늘은 황금목금밥입니다 위에 있는 재료 준비해주세요 밥알 하나하나 노른자로 다 코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맛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후라이크농고 기름 살짝 눌러주시고 밥을 넣으세요 그리고 계속 계속 그냥 볶아주세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그냥 더 빨리 계속 볶아주세요 그냥 뭔가 좀 달라진게 보이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살아있잖아요 자 이제 남은 흰자로 후라이까지 해주시고 이제 드셔주시면 끝입니다 아앙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끝